우와! 한 번 더! 우아! 조금만. 한 번 더! 아, 이제 농패를 했어요. 내가 잘못했다. 후! 한 번 더! 두 번 더! 하하하하하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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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1개는 못 잡겠나? 1개는 잡을 수 있겠죠? 아, 잘 잡. 1피트는 잘 잡. 1피트인데. 근데 좀 잘하는. 2픈만 남아. 못 잡겠더라고, 진짜. 람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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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람보님이시네. 람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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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떼야 되는구나. 람보네. 람보네. 어허. 왜 그러냐? 람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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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들어가는지요 아앗 들어갑니다 까비 어우 너무 좋겠네 장점 잘못 맞췄어 너무 빨랐네요 초보분들이 아시기에는 일단 스코어로 보다는 스코어로 보다는 포인트 가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와 왜 킹킹킹킹킹킹 아 안들어가 킹판인가 그런거일수도 있는데 좋아좋아 쇼팩 오우 들어갑니다 정말 멋져 스포가 약간 또 어려워요 스코어로가 제일 부담감도 많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는 또 스코어로가 제일 재밌죠 스포가 스태스 많이 받죠 스코어로가 아 이렇게 멋져 안들어가면은 오우 좋았다 이거 패스 오우 청가님 어서오십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이 계속 죽이면 이렇게 하면 아니요 아프리카로 동시선출 안합니다 컴퓨터 사양이 구려가지고 전 유튜브만 합니다 유튜버 쥬발 쥬발 어우 황기장터야 여기 여기 뚜비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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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요 형님 아이 소시지 아까비 못먹어도 쏘는거에요 형님 오케이 아이 3초 소시지 형님 오우 한 번 더 하타사사사 한번더 쫌방 오앗 한번더 아 consort 아 이제 농폐류 예 잘못했을거야 쥬밍 왈 와 cafe 농폐류 those 아 다시 이제 맥anced 멋있다 으아! 와 선배님들 이 센터님도 잘하시네 형! 아이 아 이거 아닌데요 아 못잡았다 덕클! 으아아아악 이거 왜이래 뭐해 이거 개파냐 개파냐 으아아아 쉿 개파냐 존나 재밌다 하하하하 아 이거 아아 들어갑니다 하하하하 자 10대14 나이스 들어갑니다 자 12,14 아 와아 존나재밌네 요번판 진짜재밌네요 아 이런게 대회에서 나오면 참 재밌을텐데 아 덕클 아니었네 잠깐만 으악 와 이 센터님도 잘하셔요 박스는 조금 많이 밀리신 편인데 아 잡아라 잡아라 저건 8위부를 잡았어야 했네 아깝다 트렌드 오케이 좋구요 요건건 제꺼입니다 제가 나갈께 그냥 미언미언뉴 들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킹판인가 진짜 가드 가드가드 제발 제발 잠정이리 한번만 호오오오옷 한번더 셔누 셔누 이 오예니 오 오오오오오오 나이슬 아 진짜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네 아 꿀잼 꿀잼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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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재밌는 경기였는데 아니 이런 경기는 저도 재밌어요 아 너무 재밌었다 야 뭐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루즈볼도 많이 나오고 리바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진짜 재밌는 저분이 저 센터분이 10개 잡았고 제가 14개 잡았거든요 총합 24개가 나왔어요